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로 위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 시속 30km 제한인 이곳을 아주 빠르게 지나치는군요. 잠깐! 브레이크에 무슨 문제라도 난 걸까요? 차를 전혀 멈추지 못하네요! 아, 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네요. 어어! 눈앞을 봐야죠 눈앞을! 아, 이게 뭔가요... 마지막 고속도로인데 운전자 굉장히 피곤한지 그만 눈을 감네요. 그런데 앞에 뭔가요? 거대한 트럭입니다! 아, 위험해요! 자, 그렇다면 안전운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플레이 영상 보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속도와 함께 신호를 지키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운전에만 집중하는 스마트한 운전 솜씨 정말 멋지군요. 역시 피곤할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게 좋죠. 이상으로 안전한 도로 위 교통생중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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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